프로 통해서 여러분을 뵈는데요. 나중에 제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부산으로 찾고 싶습니다. 맨 처음에 국민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요. 임무는 클래식부터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전 원래부터 독신주의자입니다. 아깐 결혼한다면이랑 가정하에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다음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? 같이 술 마마님 저 실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. 전화로 인사드려요. 반갑습니다. 조카들 많으니까 조카들 데리고 이제 놀러가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연락하시니까 부모님하고 자주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좋은 다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차에 아주 취지가 좋은 횟수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횟수를 그렇게 뭐 시간이 빨리 지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이 카인드 성분표를 보면은 모두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 있더라. 아주 프리미엄 유기농 비타민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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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